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거는 해물갈비찜 대짜리 와 이거 봐봐요 아 뜨거워 와 이거 봐봐 이거 오 대짜리 양 겁나 많죠 내가 이거를 보자마자 일단 그릇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너무 많아서 많은 것도 많은데 보자마자 너무 맛있는 냄새나서 일단 좀 덜어놓을게요 뭐 대짜리인데 뭐 사인 가족이 먹는거니까 갈비도 좀 넣고 해서 우리 가족들도 이거 저번에 한번 안동찜닭 혼자 다 먹었는데 제가 괜히 집집하더라고 오늘은 갈비 해갖고 위에 숙주인가 콩나물인가 모르겠는데 이것도 좀 넣고 뭐 시킨건 대짜리지만 제가 먹는건 뭐 중짜리 정도 사이즈 될거에요 그냥 이 정도 해갖고 하면은 아침이나 뭐 이렇게 드실 수 있겠지 차액 환불? 그러면 대짜리에서 중짜리 뺀 가격 50원 이거는 치킨무인데 와 아이로코나프님이 350개 맛있게 먹으면 35,000원이거든요 이게 33,000원에 밥 두개에 2,000원 저와 더불어 저희 가족들도 맛있게 잘 먹을거에요 감사합니다 월 무국물은 진짜 이게 문제야 사랑님 5개 감사합니다 오늘 밥값 벌었네 아 감사합니다 덕분이에요 치킨무는 몰라요 어디까지 그냥 집에 있더라구요 치킨무는 그냥 여기에서 주신게 아니라 원래 그거 집에 있던건데 유통기한은 안지났을걸요 유통기한 지났어도 그걸 먹을 수 있는거 알죠 다들 그리고 반찬은 보시면은 부침개 계란 그리고 파김치랑 오이 아 예 깻잎 요랑 김 일회용 김 오 해물갈비찜인데 좋네 제가 맛도 아주 조금만 맵게 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중간단계에서 조금 덜 맵게 중간단계 보다 조금 덜 맵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냄새도 그냥 군침 나는 냄새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얘가 많이 뜨겁진 않은데 미더덕이 목젓을 때려갖고 이런거 먹을때 홍합 먼저 다 지금 시켜드실 분들은 야식집에서 시키시면 좋을걸요 흠 흠 흠 흠 흠 흠 누가 먹는거 하나 달라고 했어요? 아 들을 수 있죠 당연히 왜 못들여 뭐 드릴까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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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흠 흠 이래요 일단 색깔 시뻘건게 아주 그냥 이렇게 보이면 더 잘보이겠다 founders 갈비 있어요. 갈비인데 갈비 밑에 조금 깔려있어요. 많이. 이런 거 꽃게는 너무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아주 살짝 매콤해서 10점 만점에 한... 3점이요. 왜 이렇게 맵지? 갈비. 이 느낌 알죠? 재채기가 코 끝까지 나왔는데... 이거 돼지갈비라서 이래요. 이거 보시면은... 이런 것도 있다. 겁나 잘 보이게 덜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살짝 이런 것들 몇 개 밖에 없어요. 아... 저도 해산물이랑 고기랑 다 좋아해요. 음... 얘 두 개는 떡. 떡은 나중에 먹어야지. 밥은 이따가 빌어먹을게요. 어서와요. 빵떡이님 중계방에서 50개 감사합니다. 50개면은 그래도 퀵뷰 한발치인데... 또 저한테 와서 이렇게 싸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일단 50개 중계방에서 빵떡이님... 일단 일주일치라도 드릴게요. 얼른 확인 받고 오세요. 빵떡이님 다시 한 번 50개 50개 100개 감사합니다. 이주치 일단 얼른 와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밖에 가족들 계시죠? 계란말이도 주셨는데 제가 반찬 많이 달라니까 계란말이를 하나 더 주셨거든요. 계란말이랑 이거 숙주랑 해갖고 물은 괜찮아요. 옆에 음료도 있어요. 땅딸부님 중계방에서 4개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올릴 거예요. 유튜브에다가. 에이사이님 섭사이 고마워요. 이번 연유는 연유 같지 않은 연유였어요. 나름. 나 밥 먹으면서 물 안 먹어요. 짱구초딩님 팽글러 가입 한 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당근 익힌 거 너무 싫어. 당근 익힌 거는 싫고 안 익힌 건 올. 님들 여기 왜 있어요? 아 님들. 님들. 여기 왜 계신 거예요? 님들. 왜 여기에서 왜 다.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영어님 팽글러 가입 한 개로 감사합니다. 까르르 님도 팽글러 가입 한 개로 고마워요. 병신 드립. 아 죄송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장난친 게 개쌍용 먹을 정도로. 이런 정도였어요. 죄송합니다. 방국 봉봉봉님. 아이씨. 개쌍용. 101개 감사합니다. 이게 님들이 아니라 솔직히. 저예요 저. 머눈에 뭐 밖에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이거 무 같은 거. 이게 무거든요 무. 무 좋아. 짱구초딩님. 중계방에서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아 형님 오셨어요? 네. 식 말 잘 끝내고. 오늘 이렇게 아침에 와갖고. 파김치 있는 거 안 익었어 근데. 아니 형님. 별풍선도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받고. 200개 더. 아이로. 아이로코나프님. 200. 100개 받고. 200개 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갈비찜이. 되게 부드럽고. 좋네. 그리고 이거. 이거 숙주죠? 이게 콩나물이 아니라. 안 되게 맵네 이거. 저 분명히 아까 배달할 때. 보통 단계보다 조금 덜 맵게 해달라고 말씀 드렸죠 분명히. 녹화는 안 들어갔을 텐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 드렸거든요. 밥은 이따가 비벼 먹을 거라서. 이렇게 부었어요. 버퍼 있으신 분들은 한번만 나갔다 와 주실래요? 버퍼 있으신 분들은 한번만 나갔다 와 주실래요? 이 치킨무는 원래 있던 거. 그냥 냉장고 집에 있던 거예요. 밑반찬은 계란말이랑 부침개랑. 이거. 깻잎. 깻잎이랑 파김치인데. 파김치는. 그냥 조금 더 김치에 넣어놨다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이거 아귀찜 보다는. 둘 다 맛있어요. 중계방에서 반말송님 팬걸로 가기 감사합니다. 이야. 제가. 반찬이 더 맵네. 여기 갈비에다가. 깻잎 하나 해갖고. 난 참새나님. 중계방에서 한 개 감사합니다. 깻잎 향이 좋아. 깻잎 향이 이렇게. 고기를 한번 싹 둘러 감아주면서. 이게. 향이 싹 나면서. 고기가. 조금 질긴 게 있는데. 아. 맛 평가하기 힘들구나. 미니아수님 팬걸로 가기 감사합니다. 맛. 맛 평가하는 TV 보면은. 음식이 싹 들어가서. 음식 조화가 어떻게 싹 되고. 얘네 둘이 궁합이 잘 맞아서. 이런 게 말하기가 힘드네요. 그분들이 대단하신 거였어. 맨칭 리즈 시절부터 봤는데. 이제 먹방.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깻잎 향이. 좋아. 뜨거워. 근데 리즈가. 막 어릴 때 풋풋했을 때. 그런 데가 리즈 시절이라고. 막 사람들이 일컫지 않나요. 잘 나가기 전에. 근데 아직 리즈 아닌데. 아직도 리즈에요. 이번 토요일날. 가평사 소고기 40만원씩 먹방 할건데. 아영님 저 이번주에. 울산 가서 주말에 안돼요. 이번주. 뭐. 금요일날. 울산가 돼갖고. 예. 아. 울산에. 아니 형님이. 펜션 빌려서. 같이 놀자고. 하셔갖고. 좋아 보이죠. 고기랑. 예. 님들 말고. 나 닮은 꼴뚝이랑. 뒤에 깻잎. 깻잎이 얘네를. 합방시켜줄까. 이렇게. 이렇게. 한입을 덮는거죠 뭐. 깻잎이 들어가니까. 향이 좋아요. 방국봉봉봉님. 별풍선. 100장 감사합니다. 방국봉봉봉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거 하나 더 까야될 것 같나 이거. 미안 엄마 아빠 누나. 내가 계란후라이 해줄게. 루포님. 아이로. 아이로. 아이로코나포님도 100점 감사합니다. 봉봉봉님 위해서 또 100점. 역시. 흐름이죠. 이거 밥은. 깻잎은. 깻잎이 아니라. 김은 이따가. 밥 비벼먹을때 넣을게요. 밥 비벼먹을때 깻잎을 넣으니까 좋더라구요. 여기는 생각보다 해물이 되게 많아. 이런데 시키면은 해물은 뭐 별로 없을줄 알았는데. 해물 많이 들어있네요. 근데. 고기가 저거. 고기가 엄청나게 많진 않아요. 그냥 갈비찌만 했으면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았을텐데. 고기가 엄청나게 많진 않고 그냥. 이렇게. 무, 고기, 주꾸미, 홍합. 주꾸미가 귀여워서. 근데 얘 진짜 주꾸미가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겁나 짧아. 갑은수야. 보이죠. 아니 형님. 200개 감사합니다. 위에. 박. 고. 200개.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방송 못했더니 이렇게. 많은 응원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응. 진짜 귀엽게 생겼어. 갑은수. 아 방송. 토요일이랑 일요일에는. 서울에 있다가 일요일에 좀. 뭐. 연락이 와서. 그것 좀 하느라. 아까 갈비를 하다가 냄비 속으로 들어가면 아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해물 많이 먹으면 돼요. 일단 밥을 뜯어서 좀 시켜놓을게요. 식은 밥이. 밥 비벼 먹을 때는 꿀이니까. 저는 스물다섯이야. 이게. 오이무가 참 좋네. 아 이거 치킨무가. 맥주. 아 나는 술 싫어했는데. 오이가 짱이야. 오이. 버섯도 있네요. 진짜 별의별게 다 들어갔네. 계란 너무 좋아요. 반지는 이제 안 끼냐고요? 가끔 그냥 기분 좋을 때 끼래요. 계란말이 가족들 줄 줄 알았는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제가 계란 후라이 해드리면 되죠. 대신 새우나 하나 더 줄여야지. 원래 이렇게 하잖아요. 제일 위에 데코에다가 새우 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되죠? 버퍼 갑자기 심해요? 뭐 하나 더 있다. 채팅창이. 버퍼가 그 정도 조심해요? 심하신 분들은 한번 나갔다 와주세요. 죄송해요. 없으신 분들도 좀 많아서. 몇 분이 버퍼가 있다고 말씀해주시는데. 전체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부터 개먹으면 자꾸 사례가 들리네. 중계방 갈까? 근데 가만히 있다가도 중계방으로 튕기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 지금 본인 재수 없는 분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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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무 계란 해갖고. 섞어 먹으면 새로운 맛도 있잖아요. 이게 너무 좋아 뽀드드님 별풍선 100점 감사합니다 뽀드드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이어서 100개 받고 100개 더 아이로코나즈 잘 불러요 아이로코나프님도 100점 받고 100개 더 감사합니다 님도 오늘 방이 흥하네요 경남 마산이요? 아니요? 대전 살아요 안이형님 마지막 쓰리콤보 100점 감사합니다 100점 받고 200점 받고 감..오오오 콤본데? 이게 콤보죠 띄엄띄엄이게 아니라 100점 받고 다시하면 200점 더 와 감사합니다 콤보로 200점에 100점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선물요? 아니 진짜 어버이날 선물은 다들 뭐하실거에요? 뭐 이콘 보면 되는거지 봉투? 돈이 짱이죠 저는 제 마음을 잔뜩 담은 편지를 어떻게 써드릴까 부모님은 마음이 잔뜩 담긴 편지보다는 마음은 살짝 멀리 있지만 두툼한 봉투를 좋아하시겠죠 우리 부모님들은 한참을 마치고 다시 한참을 마치고 다시 한참을 마치고